음악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.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. 북한 정권은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. 북한 정권을 지켜주는 건 한국 정권을 지켜주는 지켜줄 겁니다. 국가의 정권이 있는ço의 의욕과 소속으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